멜로디 오브 스타님, 철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참나 절대게 신성 불성 이런 것도 알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분 말씀에 나는 생각한다가 나는 회의한다 모든 걸 다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기존의 여러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들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는 거죠 그분한테는 그때 중세 때 신앙에 빠져서 한 번 뒤였잖아요 철학으로 이성으로 다시 회복해 보잖아요 너무 신앙으로 갔더니 인류가 너무 갈 때까지 가버리더라고요 마녀 사냥에 사람 죽이고 종교 간에 싸우고 광기 이랬던 중세 암흑기가 있죠 다크 오브 에이지라고 그러나요? 암흑기의 다크니스 오브 에이지인가? 그런데 데카르트가 다시 철학을 일으켰죠 모든 걸 다 의심해 봤더니 그래도 내가 의심한다는 건 그건 진짜더라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참나 아시는 분이에요 멜로디 오브 스타님이 말씀하신 순서 바꾸면 나는 존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셀링, 셀링이라는 철학자가 셀링, 피테 이런 분들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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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로 인해서 이이가 독일어로 나잖아요 이 세계가 이, 이이로부터 나왔다 이게 피테죠 나로부터 세계가 나왔다, 이이로부터 세계가 나왔다 피테, 셀링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나온 걸 얘기하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회의한다를 통해서 나로 돌아가는 파, 수로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엠이 있잖아 이걸로 하신 것은 데카르트고 둘 다 갔죠 결국 도달하는 건 후설 이런 분들은 가로치기 수로를 묶어버리면 남는 건 주어잖아요 이렇게 정신현상학으로 유명하신 후설 이런 분들은 다 비슷한 어떤 그 당시의 분들이 아이에게